네. 매주 목요일마다 미국의 이민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조문경 변호사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동진 하니까. 아세요? 아이 이름이 아니 동진이거든요. 동진인데 사실 얘가 미국 시민권자지만 한국에 가서 F4라는 비자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침 하려는 내용이 아이들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에 관한 그런 개정법을 얘기를 한다고 하고서는 왔는데 갑자기 동진 하니까 한국에 있는 동진이 아들이 좀 보고 싶네요. 조만간 가신다면서요. 그래서요. 네. 아들 보러 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일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참 안 봤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거는 지금은 복수국적을 갖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건 아니고 이탈하는 시기를 좀 연장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시행안이 발표가 됐는데 우선 이 방송을 통해서 또는 다른 미디어에서도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이탈 문제 이거는 굉장히 많이 다루어왔고 그동안 한국에서 헌법소언도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었던 그런 헌법소언에서 아 이건 헌법 불일치다라는 판정을 냈는데 왜냐하면 그 개정 전의 국적법에 의하면 미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부모님 중에 한 사람이 한국 국적자이면 즉 영주권자도 한국 국적이잖아요. 한 명만 한국 국적이면 그 아이는 호적에 신고를 했던 안 했던 한국 국적을 출생에 의해서 취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미국 국적도 갖고 있고 한국 국적도 갖고 있는데 그거를 18세가 되는 해 3개월이 되기 전 그러니까 내가 3월이 되기 전 그러니까 내가 18세가 올해 12월에 돼요. 그럼 올해 3월까지 신고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헷갈려요. 진짜 그런 거죠. 나는 17세밖에 안 됐는데. 안 됐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18세가 되기 전에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 그래서 놓치죠. 그렇게 신고를 받는데 이걸 놓칠 수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왜냐하면 지금은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됐지만 그전에는만 해도 이런 거 잘 몰랐어요. 다 모르고 있다가 결국은 국적 이탈 신고를 못해서 복수 국적자로 살아가는 그런 해외 동포들이 이세들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한다라고 해서 헌법소원을 제기를 여러 번 한 거예요. 그렇죠. 특히나 사관학교라든가 공직에 진출할 때. 이럴 때 문제가 되거든요. 국적이 미국이다 외에 다른 국적이 있으면 그건 문제 삼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떨어진 사례도 그렇게 해서 떨어졌다라고는 안 하지만 아마 그게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공직에 진출할 때는 다른 나라 국적 가진 사람을 왜 뽑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건 안 되죠. 특히 맹감한 사안을 다루는 그런 국가기관에서.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이중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너무 이거는 법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이렇게 사실 자기도 모르는 새에 복수 국적이 돼서 이런 불이익을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해서 이제 여러 그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결국 헌법 불일치 판정을 받고 국회에서 제정을 하되 어떻게 했냐면 국적이탈 신고를 18세가 되는 해 3월에 지나서도 할 수 있다. 신청을 해도 된다라고 공표를 하고요. 그래서 내일모레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밟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적이탈 신고를 못 하신 분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신청을 하시는데 사실 국적이탈이라는 게 아무나 하나 미국에서 그냥 태어났어요. 그래서 난 한국 국적 미국 국적 가지고 있는데 한국 국적 나는 포기하겠어요 라고 하는데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 주로 생활의 근거지가 사실 미국이 돼야 되고 또 원정출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중국적을 복수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또 해당이 안 되고 더군다나 또 부모님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라 또 신분이 그냥 비이민 비자라든지 아니면 한국에 계시다든지 이러면 또 안 돼요. 지금까지도 안 돼요. 그래서 일부러 그러면 이거는 사실 이 국적법이 홍준표법이라고 예전에 홍준표 의원이 발의를 해서 이게 시행이 된 건데 해외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서 병역기피로 원래는 그래서 만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맞지 않는 게 많이 있어요. 사실 미국에 사는 해외 동포의 자녀들이 병역기피랑은 사실은 연관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생활의 근거지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고 부모님이 또 한국에 돌아가셔서 살고 있고 부모님이 잠깐 미국에 나와 있는 사이에 낳았다든가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 돼요. 군대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안 가고 국적포기도 안 되면 36세가 돼서 군대 병역의무가 해지되는 그때까지 한국을 잘 못 가는 거죠. 사실 잠깐 잠깐 가는 거는 보통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올해 있으면 뭐라 그러나 징집에 대한 통지서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오겠죠. 영장이라고 하나. 맞아 맞아 맞아. 영장이 나오죠. 저도 잘 모르겠네. 네. 그래서 그런 폐단 때문에 여러 문제가 많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의회에서 이 법을 통과를 해서 시행을 하겠다 하고 다시 신고를 받으니까 해당하시는 분들은 영사관에 연락을 하셔서 어떻게 하는지 영사관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거는 그러면 얼마나 지났던지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네네. 나이가 많아도 신고를 신청을 하면 신청서를 심사를 한 다음에 국적이탈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한테는 국적이탈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런 발표입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해당자 이렇게 여기 국적이탈을 못한 사람들은 한국에 가서 일을 하거나 뭐를 좀 장기적으로 거주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F4 비자라는 동포 비자 또는 취업 비자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면 내가 병역의 의무가 다 하지 않았으니까 당신은 한국 국적자인데 병역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 영장이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못했죠.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한국무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잘 못하죠. 그렇죠. 그런 아이들을 한국 군대로 끌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폐해가 있었던 거예요. 미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관학교를 간다거나 공직에 진출한다거나 그런 데 있어서 복수 국적이 문제가 되고 또 내가 무슨 기회가 돼서 내가 삼성에 취업을 했다. LG에 했다. 그래서 너 한국에 있는 지사에 가서 한번 근무를 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네. 그것도 안 되는 거고. 이것도 안 되는 거고. 한국과 미국 둘 다 해서 뭔가 자기들이 어디서 했어야 될지를 모르는 이 지경을 만들어놨으니.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시기를 놓친 분들에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겁니다. 네. 그게 이제 내달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저는 사실 미국 이민변호사니까 한국에 있는 국적법 관련해서 자세한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많이 알지 못하고 그쪽은. 그래서 해당 부서에 연락을 하셔서. 영사관에 연락하시면. 계시는 집 부모님들 또 아이 특히 아들. 특히 아들이 문제인 거죠. 그렇죠. 아들이 문제인 거죠. 사실 딸들은 뭐 여자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여기에 살고 있는 딸이 사관학교를 갔다가 뭘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시기적이 그게 있는데. 일단 지금은 이제 병역에 걸려 있는 아들들이. 한국을 그래서 못 가고 있는 우리 아들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소식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영주권 갱신 심사 기간을 늘려줬네요. 안 나오니까 하도. 영주권을 그러니까 임시 영주권이 아닌 원래 정식 영주권을 받으면 10년이에요. 예전에는 그 영주권 기간이 없는 영주권 카드가 있었어요. 80몇 년도에 받는. 주위에 꽤 있어요. 옛날에는 정말 이민하기 좋은 시대가 있었어. 네. 이렇게 얼굴 옆으로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어요. 아 진짜. 그때는 이렇게 앞보고 찍지 않고. 옆을 보고 찍었어요. 다 옆을 보고 찍었어요. 이렇게 옆에 영주권 카드 보면. 오 신기하다. 그래서 그 카드를 보면 유효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계속 쓰셔도 돼요. 원래는. 그런데 이제 중간에 10년짜리로 바꾼다 그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괜히 10년으로 바꿨다가 다시 갱신할 때 심사기간이 오래돼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은 그냥 그거 갖고 쓰셔도 되는데 10년짜리 이제 영주권은 10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시민권을 하면 상관이 없지만 시민권을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안 하시고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10년짜리를 갱신을 하는데 예전에는 갱신을 하는 게 한 6개월 전부터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6개월을 남겨놓고 할 수 있지. 7개월 전에 하면 반려가 돼요. 그때 미리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주권 갱신을 하면 6개월엔 나와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6개월 끝나는데. 당연하죠. 그런데 6개월이 절대 안 나와요. 요즘에 안 나오니까. 가끔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그건 예외적인데 또 옆에 지인은 나왔는데 왜 나는 안 나와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6개월이 안 나와요. 한 1년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recent notice 즉 접수증을 받으면 거기 당신의 영주권이 1년 연장이 됩니다라고 써 있어요. 그거 갖고 영주권 구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팬데믹 이후로 이게 1년이 아니라 아마 2년이 되는 거예요. 1년 반이 넘도록 안 나오고 2년이 되도록 안 나오고 나는 해외여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민국에 가서 인포패스 예약을 해서 맞아 그거 얘기하셨죠. IDC 5월 스탬프를 받으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 예약이 또 안 돼요. 그 예약이. 그 예약도 힘들고. 자리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한참 있다 그런 이메일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그냥 발이 묶여 버린 분들이 많은데 9월 26일부터 뭐가 시행이 되냐면 접수증을 2년 연장으로 누린다라는 이민국 발표가 있었습니다. 접수만 해놓으면. 접수만 해놓으면 2년 동안 쓸 수 있다. 그러면 그거 갖고 해외여행하는 데도 지장 없으시고 사실 다른 거는 크게 지장이 없는데 여행 갈 때 영주권이 만료가 됐으니까 1년은 그동안 좀 그래도 접수증 갖고 썼었는데 1년 지난 분들은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9월 26일부터는 2년짜리 접수증을 주고 그동안 펜딩이.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그다음에 펜딩이 돼 있는 분이 있잖아. 그렇죠. 1년 전에 접수했는데 1년 끝난 분들. 접수증 그 어멘드된 거. 리바이즈 된 거를 보내준대요. 그래서. 거기 2년 연장이라고 써 있는 거를 다시 보내주는구나. 그래서 그 얘기는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도저히 1년 내에는 심사를 못하니까 이거 갖고 좀 쓰고 있어라는 뜻이죠. 그런 뜻도 되네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사실 결혼을 해서 임시 영주권 2년짜리를 받아서 10년으로 갱신을 할 때는 전해부터 2년짜리를 줬어요. 그것도 처음에는 1년짜리를 주다가 18개월짜리로 바뀌었다가 다시 24개월짜로 바뀐 게 몇 년 전이거든요. 그렇구나. 그렇게 늦게 늦게 신청 그러니까 그 접수한 것을 심사를 늦게 늦게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결국은 10년짜리 정식 영주권 갱신하는데도 지금 24개월로 바꾼다는 그런 이민국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또 다행이라고 얘기는 해야겠죠. 다행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이거 무슨 영주권 갱신하는데 오래 걸리나. 너무 오래 걸린 거죠. 영주권 갱신은 그렇게 크게 까다로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뭐 그렇게 심사하는데 물론 백그라운드 체크 정도 하고 하긴 하지만 해외에 많이 나가 있지 않고 그냥 영주권 갱신 분들은 크게 문제는 사실은 없으세요. 다른 거를 더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 그게 약간 뒤쪽으로 밀렸나. 글쎄요. 그걸 누가 할리요. 이민국 사정을. 어쨌든 그 늦어지는 거를 좀 해결하는 방안으로 영주권 갱신. 처음 접수할 때부터 이제 2년을 주겠다. 이걸로 바뀌었다는 거. 이미 접수하신 분들도 다시 새로운 접수증을 받는다. 새로운 접수증을 받게 되실 겁니다. 안심하시고 여행 계획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미국 이민법 조문계 번호사님과 함께했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소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